음악 배구야 저희 전통예술단원은 악가무 일체의 전통예술의 근간을 바탕으로 하여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고공으로 떠나는 흥의 향연은 코로나19로 지쳐있을 관객 여러분들께 온라인 공연을 통하여 작게나마 위로와 즐거움을 드리고자 흥겨운 공연들로 구상하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관객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내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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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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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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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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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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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